한국의 중시니어 모델협의회 회장 김주혜입니다. 남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동안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한 가정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온 중에 정년을 하고 나서 뭘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즐겁고 풍부해질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던 중에 우연치 않게 한국의 중시니어 모델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 11몇 명이 시작했던 단체가 현재는 한 200여 명 되는 회원을 권해드리는 그런 단체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할 때에 진짜 선택을 잘했구나. 그동안에 제가 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나이쯤 되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등산에나 갔다 오고 조금 생활이 난 사람은 골프나 치고 술 한잔 먹고 이게 전부 같은데 저는 요즘에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지금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 이제 시니어지 않습니까? 소비도 할 수 있는 층이 이제 시니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쓸 시간도 없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시니어들은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한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시니어 아카데미도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과 어떤 자기 열정이 있다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걸 제가 항상 권장드립니다. 특별한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죠. 저부터가 모델로서 자격은 지금 보시다시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은 다 어떤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니어 같으면은 키가 작든 뚱뚱하든 그런 게 있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어떤 모델의 역할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고요.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열망, 열정 이런 게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라기보다는 모델로서의 기본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죠. 보통 우리 나이쯤 되면은 그동안에 걸음걸이를 볼 때에 뒤에서 웃음이 나오죠. 팔자 걸음 아니면은 어기적거리는 그런 걸음. 그러나 모델이 런웨이에 워킹을 할 경우에는 그런 걸음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한국예청에서는 모델을 원하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어떤 교수님들을 모시고 처음에 입회를 하게 되면은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기본 자세 모델로서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거북목도 있고 또한 워킹할 때 팔자 걸음 두었고 이런 걸 다 교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기본과정을 한 3개월 거치고 나면 또 이제 중급반, 고급반에서 한 9개월 코스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던 다음에 이제 보통 어떤 행사의 쇼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개중에는 몇 개월 안 한 사람도 무대에 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워킹이라든지 자세 모든 걸 좀 익힌 다음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10대, 20대가 주셨습니다만은 워낙에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가 이제 빨리 오다 보니까 전 국민의 한 2천, 한 7백만이라고 하죠. 그 정도가 이제 뭐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화 자체가 상당히 이제 변화가 돼서 모델도 10대, 20대 모델보다는 이제 또 시니어 모델을 원하는 광고주가 요즘에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시니어지만은 이제 그 젊은 모델들이야 키가 크고 이제 날씬하겠습니다만은 시니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날씬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뭐 키도 좀 작으신 분도 계시고 또 퉁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복 같은 경우는 또 뭐 나름대로 좀 뚱뚱하신 분도 입어보면 상당히 또 미가 또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메달프라자에서 우리나라 전통 복식 한복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뭐 키도 작으신 분도 있고 또한 뚱뚱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시니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꼭 날씬한 그것만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의상에 대해서 소화를 좀 잘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나름대로 뭐 퉁퉁하든 뭐 하든 개성 있는 그런 모델을 좀 요즘에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반드시 예뻐야 된다. 또한 내가 꼭 날씬해야 된다. 이런 부담은 안 가지시고 도전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때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이제 뭐 한복도 입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유명 디자이너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상봉 디자이너라든지 그 다음에 앙드레 김 의상이라든지 또한 박정상님 박윤희 디자이너님 이런 분들의 옷도 있고 저희가 이제 쇼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또 서울 패션 입고 왔던 데도 이제 시니어들은 이제 젊은 모델들과 같이 출연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이제 세종대에서는 이제 작년에 그 젊은 학생들 모델과 우리 시니어들과 같이 해서 이제 큰 행사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시장 자체가 젊은 사람만에서 어떤 행사하는 것보다는 점점 더 이게 시니어들을 이제 참여시키는 그런 행사로 이제 바뀌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예총에서는 워킹은 기본이고요. 항상 모델로서의 그 기본이 자세이기 때문에 그 외에 모델로서의 어떤 그 연기력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기 교육도 좀 하고 또한 그 쇼를 나갔다 보면 항상 그 메이크업이 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한 광고 기획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광고 기획 연기를 또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워킹 뿐만이 아니고 모델로서의 기본적인 모든 갖추는 그런 교육을 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 재미난 질문이신데요. 저는 이제 제가 시니어모델 처음 시작할 때도 저는 이제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고 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취미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개중에 저희 이제 회원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이제 창출되는 거냐 라고 묻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래요. 시니어모델한테 즐거운 거 행복을 줘서 관광해지면 돈보다 더 큰 걸로 얻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합니다만은 사실 어떤 행사에 따라서 출연료가 이제 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약간 뭐 좀 교통비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광고 모델로서 그 시니어모델이 이제 캐스팅 될 경우에는 뭐 작게는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점 제가 볼 때는 광고주들도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에 유명 배우 써서 몇 억씩 몇 천만 원 주던 거에서 시니어모델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점점 어떤 그 개란티가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모델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나 자신을 상품화해라 자꾸 그러면서 개성 있게 자기를 가꾸라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시니어모델이 뭐 먹으면 힘이 나는 홍삼 제품이라든지 또한 돌침대라든지 이런 제품은 젊은 사람 모델들이 광고 모델로 캐스팅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니어모델이 한다고 하면 더 어필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저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우리 광고 계획사에서 이제 캐스팅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델들도 프로필도 좀 찍어서 광고 계획사한테 이제 전달해서 자기 나름대로 광고도 좀 하고 또한 저희 한국예청 시니어모델협의회의 어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든 모델들의 프로필을 다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광고주들이 이제 방문해 가지고 캐스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군데 이제 모델로서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는 그래요. 우리 모델들께서 나 자신을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상품을 해라. 그래암으로써 이 시대를 같이 고주를 맞추는 건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